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방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담하고 있는 기위진입니다. 저 2021년 공무원 시험 대비해서 국어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의 국어는 기특한 국어예요. 기출에 특화된 국어다 이런 얘기죠. 기특한 국어의 두 가지 뜻은 첫 번째, 기출에 특화됐다. 기출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에 특화된 국어,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국어가 기특한 효자노릇하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현재 대방고시학원 국어의 전임교수로 있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국어, 국문학 전공자이면서 현재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누구보다 수업에 적합한 국어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다. 요거를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공무원 국어시험 분석을 바로 들어갈게요. 공무원 국어시험은 지식형 문제하고 지문 분석형 문제가 일반적으로는 50대 50의 비율로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국가직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지방직 시험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지식형 문제, 문법규범이나 한자어휘보다는 오히려 지문 분석형 문제, 독해 문제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요. 문학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지방직 9급은 무려 9문제에 독해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분야가 조금 더 중요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자체를 처음 접한 학생분들은 총 몇 문제가 출제되는지도 잘 몰라요. 총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출제 유형으로는요. 첫 번째 국어 문법규범이에요. 무슨 얘기냐? 품사 있죠? 여러분. 동사, 형용사 같은 품사랑, 그 다음에 표준어. 짜장면이 맞냐? 짜장면이 맞냐? 이런 문제 있잖아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문학 독해가 있어요. 비문학 독해 문제는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일치하는 선지 골라라 또는 글의 전개 순서 가나다라 매칭해라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문학 문제인데요. 현대 시, 현대 소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려시대, 신라시대, 고전시대, 고전 오래된 시가라거나 아니면 고전 소설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휘한자 굉장히 짜증나는 파트입니다.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서 어휘한자 포기한 영포자 아니고 한포자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직도 그렇고요. 국가직도 그렇고 무려 두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몇 점을 맞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85점 이상 획득해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조금 실수해서 80점이 맞으면 다른 감옥에서 조금 더 점수를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85점 이상을 받아 놔야 받아 놔야 안정적으로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공부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문법 규범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다 까먹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랑 같이 이론 배우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몇 개 출제 안 되더라 탁탁탁탁 기계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비문학 독해 이거는 단기간에 성적 못 올리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 유형이 있어요. 제목 찾기, 내용일치 여부, 아니면 추론하기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매일 두세 문제씩 꾸준히 시험 전날까지 풀어내시면 감각을 유지해가지고 좋은 점수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학은 무엇이냐? 그냥 대충 풀면 되지 않나요? 절대 아니에요. 문학도 기본적인 이론이 있어요. 소설의 시점이라거나 문학 감상의 방법이라거나 수사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론을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문제풀이 하셔야 되고요. 특히 고전문학 별 표쳐놨죠? 왜 그러냐면 현대시,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용훈신 여러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전문학 갑자기 구지가 이런 거 나오고 향가, 가사 작품 나오면 관동별곡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것도 한두 작품씩 풀면서 문제를 통해서 내용 분석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어휘한자는 수험 초기부터 꾸준한 암기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연간 학습 커리큘럼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우리 7월 달에 만나겠죠? 7월 달에는 기초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이론은 어떤 역할이냐? 사람으로 따지면 이렇게 뼈, 틀만 잡는 관계예요. 빠르게 이론을 점검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뼈만 딱 이렇게 형체만 갖추는 것이 7월에 우리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8월에 바로 기초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문제를 풀어요? 무서운데 빨리 풀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우리가 서술형 글자 쓰는 거 아니고요. 다 문제풉니다. 그래서 뼈대만 잡은 다음에는 무조건 기초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어야 돼요. 남보다 빨리.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어떻게 살이 붙어서 가야 예쁘게 살이 짜서 합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9, 10월에 본격적으로 종합이론을 2개월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본격적인 기초 문제풀이까지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론 기출, 이론 기출. 무려 2회독을 저와 함께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출 면역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까지 쭉 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 커리큘럼 별 교재는 당연히 기특한 국어 기본서, 기출 문제집, 변형 문제집 모의고사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올해는 표지가 바뀌겠죠. 하지만 이런 교재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샘플 강의 궁금하시죠? 앞에서 떠들고 있는 저 분 어떻게 강의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랑 맞는 선생님이 있고요. 잘 안 맞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 강의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강의에 관련된 것 또는 수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국어의 전반에 관한 질문, 공무원 생활에 관한 질문, 수험에 관한 질문, 다양한 질문 다 네이버 카페, 기비진 기특한 국어 들어오시면 오늘, 오늘부터 저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카페 아닙니다. 카페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 설명은 왜 해서드리는지 수업 중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만약 당신이 꿈꿀 수 있다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누가 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 디즈니라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의 모든 디즈니 만화 영화의 애니메이션의 거장이시죠. 이 분이 월트 디즈니라는 분이 디즈니라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만들기 전에 맨 처음에 했던 건 뭐다? 한 장의 만화 스케치에 불과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공무원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에 씨앗이 심어진 순간 앞으로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어 갈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꿈꿀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는 길을 가는 동안에 최소한 국어에 있어서만은 국어 점수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